배우 공유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유의 아버지는 2월 5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유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공유는 슬픔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의 발의는 2월 8일 오전이며 장지는 경기도 광주의 시안 가족추모공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유는 1979년생으로 올해 45세를 맞이했습니다. 1999년 의류 브랜드스톰의 모델로 활동을 시작하며 이후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2007년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는데요. 이후 영화 김종욱 찾기, 도가니, 용의자를 통해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2016년에는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한가 도깨비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올해 공개가 예정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지머 게임 시즌2와 트렁크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배우 이동욱이 연기 은퇴를 고민할 정도로 심하게 슬럼프가 왔을 당시 공유를 통해 이를 극복했음을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동욱은 집안에만 있으며 힘들었을 때 밖으로 나오라고 해 일상 대화를 받아주는 공유를 보면 아예 진짜 세상은 바로 여기였구나라는 생각에 슬럼프에서 빠져나왔다고 전해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공유는 2019년 영화 82년생 김지영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저도 집에서 막내 아들이라고 밝히며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통해 저의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공유의 부친에 대한 이화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지만 본명 공지철인 그가 아버지의 성공과 어머니의 성유를 따서 공유라는 예명을 지은 사실은 유명합니다. 부모를 향한 공유의 애정과 존경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을 했든 못했든 이별은 언제나 슬픕니다. 마음 잘 추스르길 바라겠습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